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내용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매우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복습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소하신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섭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는 자리가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서브스텐스 3D 페인터를 섭스라고 들려서 부를게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리얼타임 캐릭터 제작을 위한 서브스텐스 3D 페인터의 활용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 섭스를 사용하게 됐을 때가 언젠지를 생각해봤고 서브스텐스를 사용한 다음과 사용하기 이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효율적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효율적인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고 이 효율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를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간 만들었던 캐릭터들이에요 이 중에는 섭스로만 작업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섭스를 사용하지 않은 포토샵만으로 만든 캐릭터들도 있어요 어떤 게 섭스로 했고 어떤 게 포토샵으로 했는지 저도 이 이미지를 고르면서 좀 헷갈려서 파일들을 다 열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우측에 있는 게 섭스를 사용하기 전에 했던 포토샵 아니면 기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결과물들이고요 왼쪽이 서브스텐스 3D 페인터만 사용해서 만든 그나마 최근의 작업물들이에요 이 작업물들을 보면 솔직히 퀄리티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큰 변화를 준 거는 텍스처 작업 기간이에요 오른쪽에 있었던 포토샵만 사용했던 결과물들은 거의 한 5일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섭스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웬만한 작업들은 이틀 안에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더 짧게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만큼 상당히 효율이 좋은 툴이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새로운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그냥 저만의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설명드리려는 샘플은 최근에 작업했던 사이버펑크 루시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에서 몇몇 부분을 떼다가 설명에 사용하도록 할게요 화면이 비어있는데 우선은 설명을 하려면 리얼타임 캐릭터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면 하이폴 리스테고요 로폴 리스테고 베이크를 하고 텍스처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메테리얼이나 쉐이딩, 라이팅 작업 등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이 중에서 섭스가 담당하는 부분은 주로 텍스처링 부분일 거고요 저는 이 텍스처 과정에서 조금 더 하이폴이나 하이폴이나 지브러시에서 하던 작업을 가져오길 원했어요 그만큼 작업은 더 효율적으로 변할 거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방법들 중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은 지브러시에서 피부까지 표현한 결과물이고요 당연히 오른쪽은 없는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된 얼굴이고요 우측의 옷은 주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당연히 지브러시에서 저런 디테일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들 자기도 모르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가 실무에서 주름을 빼달라거나 재질을 바꿔달라거나 하는 요청을 받게 되면 그만큼 다시 앞에서 했던 그런 어렵고 힘든 작업들 다시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표현을 안 하게 되고 정확히는 아무런 걸 안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덜 하는 거겠죠 덜 하고 섭스에서 이후에 설명드릴 방법들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정에도 유리할 거고 스트레스도 덜 할 거고요 무엇보다 전반적인 작업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바뀌게 돼요 무엇보다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데이터량이 상당히 가벼워져요 주로 작업 캐릭터 만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초반에 있는 하이폴 작업에서 상당히 가벼운 데이터가 될 거고 그리고 모델링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스트레스가 덜해지게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루시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얼굴의 피부 표현을 섭스로 하는 거 그리고 의상의 주름을 역시나 섭스로 하는 거 그리고 헤어 텍스처를 섭스에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얼굴에 재질 넣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화면상에 있는 저 그물망 같은 거는 섭스의 랩 프로젝션이라는 기능이에요 한 2년 전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좋아했고 지금까지도 매우 주력으로 사용하는 툴이에요 이 방식은 가상의 플랜을 내가 원하는 어떤 오브젝트에 감싸듯이 입히게 될 거고요 그 감싸진 얼굴에 요즘 나오는 고품질 텍스처들 있죠 텍스처 XYZ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스캔 데이터 아니면 뭐 섭스 소스 사이트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메테리얼도요 그런 것도 넣었을 때 정확히 같은 자리에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전엔 보통 프로젝션 방식을 많이 썼는데 그 방식은 경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정확한 위치에 여러가지의 텍스처들이 균일하게 들어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이 섭스에서 재질을 표현한 얼굴이고요 우측이 지브러쉬에서 재질을 표현하고 베이크한 로폴 형태예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소스를 썼을 때 결과물의 차이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확히는 없다라기보다 섭스가 월등히 더 선명한 재질이나 디테일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작업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지루해 하실까봐 4배속 정도로 인코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라서 마우스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놓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세미나 영상이 웹상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가볍게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지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피부 재질을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몸을 감싸는 문신이라든지 아니면 주름이 많은 의상에 들어가는 패턴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영상을 틀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데이터를 불러온 거고요 텍스처 XYZ에서 제공하는 RGB와 헤이트 값을 불러왔어요 헤이트 값은 세 가지 밀도로 조절이 돼 있고 우선은 빈 레이어를 만들고 필레이어를 추가해서 알베도를 베이스 컬러에 넣어줬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위치가 안 맞는데 프로젝션 방식을 랩 프로젝션으로 바꾸면 이런 식의 가상 플랜이 생기고요 이거를 위치를 이동하고 크기를 조절하는 등 우선 1차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런 선들을 추가해서 더 디테일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일일이 넣는 게 귀찮다면 초반에는 저렇게 기본 개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취향껏 고르시면 될 부분이고요 이제 에디트 버텍스 모드에서 움직이시면 오브젝트에 딱 붙듯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쭉쭉 붙이고요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은 저런 선을 추가하시고 버텍스를 추가하는 거죠 추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붙여주시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필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이 레이어는 헤이트 값만 결혼 상태로 XYZ 소스를 넣어보고 헤이트 모드에서 헤이트 레이어의 수치를 줄이면 저렇게 재질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지브러시에서 넣어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훨씬 더 빠르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테스트가 끝나서 다시 언도하고 이제 제대로 라인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최종 결과물은 생각보다 많은 버텍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 무거운 작업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필레이어를 세 개를 만들 거고요 이거는 원하는 만큼 만들면 돼요 위에 XYZ 텍스처가 세 개라서 세 개를 만든 거예요 각각에 넣어주고 각각의 헤이트 강도를 조절하시면 원하는 재질감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디테일은 텍스처의 해상도에 비례해요 조절해서 어두운 텍스처의 매테리얼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입술 주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브러쉬를 추가하고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헤이트 값을 마이너스로 설정한 다음에 직접 그리는 식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는 아무래도 헤이트 값이 좀 선명하기 때문에 자식하면 약간 너무 날카로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름을 그린 레이어에 필터 블럭 값을 주시면 좀 더 부드럽고 통통한 입술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저렇게 재질을 표현했던 레이어에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런 타일링 되는 피부 재질들을 넣어서 타일링 올려주시고 역시나 방금 추가한 재질에도 마스크를 적용해서 필요한 곳만 보이게끔 설정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 설명했던 레프로젝션을 활용하시면 더더욱이 저런 작은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정이 훨씬 더 쉬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타일링 수치를 조절하고 랩 버텍스를 조절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마스크로 외곽을 지워주는 식만 해도 아주 간단하게 피부 재질 수정까지가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놨던 알베더 맵이나 여러 가지 스페큘럼 맵 등을 열어가지고 적용하시면 작업이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재질 표현까지만 설명을 한 거라서 알베더 설명 같은 건 조금 패스했습니다 그 다음은 옷에 들어가는 주름들인데 보통 섭스에서 어떤 헤이트 값을 활용한 재질을 넣는다 하면은 주로 하는 게 스티치예요 스티치 거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주름이라든지 어떤 파팅 라인이라든지 옷감의 경계 등등을 가능한 지 브러시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유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이겠지만 수정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셉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이 가운데 주름 부분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역시나 영상이고요 이거는 한 3분짜리 영상입니다 의상이 만들어질 의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비어있는 부분에 주름을 넣어볼 건데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헤이트 값을 좀 튀어나오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스크에다가 브러시에 저런 주름 알파들을 활용해서 알파를 적용 그리고 그냥 찍어만 주셔도 바로 주름들이 그러싸게 나오죠 아까 입술이 한 것처럼 너무 선명하다 싶으면 필터에 블러 값을 주시면 부드러운 주름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저 블러의 정도는 다른 곳에 표현한 것과 균일하게 맞춰주면 되니까 기준점은 잡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쭉 계속 테스트를 하고요 이제는 옆에 있는 파팅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헤이트 값을 갖고 있는 브러쉬로 선을 그려준 뒤 다른 곳도 한번 해봤고요 역시나 자주 사용하는 필터 블러를 활용해서 저런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고요 틈새에는 섬세한 헤이트 값을 넣어서 확실히 분리된 듯한 느낌과 피부의 볼륨감을 같이 표현하려고 했어요 저 등 가운데 쪽에 있던 표현들은 지브러쉬에서 한 건데 실제로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노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라면 섬세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있는 곳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웨더링이라고 표현하는 까짐, 떼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스마트 마스크를 적용했고요 일반적으로 추가한 주름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앵커를 추가해서 앵커를 인식시켜서 저렇게 추가된 주름들에 어떤 웨더링이 들어가게끔 설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대신에 앵커를 너무 많이 쓰면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알파만 가지고 저 옆구리의 주름들을 표현했는데 저 주름 자체를 그냥 옆구리 파팅라인 한 것처럼 아니면 입술 주름 한 것처럼 충분히 더 추가해서 그려줄 수 있어요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놓치거나 빼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역시나 다시 작업 안 하시고 섬세에서 해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좀 더 신경 써서 하시면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헤어 텍스처를 섭스에서 그려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섭스에서는 헤어는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헤어 텍스처 그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추가적인 플러그인이나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거를 게임 개발에 대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비용 증가랑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간의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툴을 배워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섭스 하나만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섭스에서 제작하려는 텍스처의 종류와 그리고 헤어 텍스처에 필요한 텍스처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당연히 헤어 플랜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투명도를 표현하기 위한 알파 맵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빛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한 디렉션 맵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나 아니면 스페큘러의 강도를 조절하는 맵들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헤어 가닥가닥의 입체감을 보여주기 위한 노말 맵도 필요할 거예요 이 밖에도 그라디언트 맵이라든지 데프스 맵 등이 필요하긴 한데 정확히는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텍스처의 종류는 달라질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텍스처들도 위에 오른쪽에 있는 헤어 텍스처를 조금만 수정을 하면 바로 다 만들 수 있는 맵들이고요 제가 굳이 여기서 섭수로 와서 헤어를 작업하려고 한 이유가 저 밑에 가운데 있는 디렉션 맵 등이에요 저 디렉션 맵이 머리카락의 퀄리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은 좌지우지해요 아무래도 머리는 약간 윤기가 나야지 예쁜데 이 윤기가 가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 맵이 없으면 가닥을 무시하고 그냥 부드러운 느낌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툴이 파이버샵이라고 있어요 이 파이버샵은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기 시작했는데 헤어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전용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맵도 다 만들어지지만 무엇보다 오른쪽처럼 디렉션 맵을 상당히 고품질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이 역시도 머리카락을 한 가닥만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주 특정 약한 조금만 수정하려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조절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들이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몇 번 겪어보시면 그냥 내가 그리고 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손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나 영상이고 이번 영상은 좀 10분 정도로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가볍게 전체적인 흐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헤어의 UV가 어떻게 되어있나 그냥 보여드리려고 찍었고요 UV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헤어는 이미 완성이 된 헤어라서 이렇게 여러 군데로 퍼져 있어요 UV들이 보통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UV 한두 개로만 해서 테스트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 과정은 빠져있고 그냥 이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어가 들어가 있는 메쉬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디렉션 맵을 만들기 위해 기본 텍스처를 제작할 거예요 저 수치로 되어있는 텍스처를 만드시고 그냥 저장해주세요 저 텍스처가 디렉션 용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우선 저 방금 만든 텍스처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할게요 매테리얼은 PBR 메탈 러프 알파 블렌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오파시티를 블랙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여질 헤어 컬러를 대략적으로 그냥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필요한 것들만 켜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실제로 헤어를 그릴 레이어를 만들었고 이름은 00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에 브러쉬를 설정을 할 건데 이 브러쉬에 디렉션 맵 만들었던 걸 불러다가 노말에 넣고요 그리고 촘촘하게 그리기 위해서 스페이싱 값을 많이 낮춰줬어요 그리고 디렉션 맵이 만들어지려면 팔로우 패스를 켜주셔야 되고요 저 우측 창에서 브러쉬 크기가 균일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UV와 텍스처로 사이즈와 얼라인먼트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드니스 값을 올렸고요 그냥 다른 건 기본 값으로 해서 오파시티를 켜고 오파시티를 가장 밝게 해줘야지 이제 헤어가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한 가닥 그려보시면 실시간으로 여러 가닥이 다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디렉션 맵이 동시에 그려지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걸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그냥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 돌려서 여러 가지 가닥을 그려볼 건데 와이어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영영벌에다가 헤어를 그릴 거예요 헤어를 그리는데 이때는 여러 층을 쌓을 거기 때문에 가닥들이 겹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촘촘하지 않게 그려주고 있어요 우선은 한 가닥을 그려도 풀린 개수가 많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되게 많아 보일 수 있거든요 무턱대고 그리기보다 이렇게 한 가닥씩 차분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 쪽이 너무 비어볼 수 있어서 뿌리 쪽에만 짧게 몇 가지 가닥을 더 추가하는 거고요 여기에 레벨을 추가해서 베이스 컬러의 컬러를 좀 어둡게 바꿔 놓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 개의 헤어를 쌓을 건데 이때 깊이감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01번이라고 바로 위에 층을 하나 만들고 역시나 동일하게 그려줄 거예요 조금 다른 밀도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나중에 디렉션 맵들이 적용됐을 때 헤어가 더 자연스러워 보일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려주고요 역시나 레벨을 추가해서 베이스 컬러를 방금 00번에서 만들었던 것보다만 밝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02번까지만 그리고 있는데 역시나 동일한 과정으로 그려줄 거고요 이때 노말 맵은 기본적으로 서로 섞이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말 모드로 가서 노말 관련 레이어들 방금 내가 만들었던 00, 01, 01들의 노말 값을 레이어 스타일을 노말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면 서로 겹치는 게 많이 완화가 되거나 겹치지 않게 될 거예요 계속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밀도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정확해져요 지금은 머리 안쪽에 헤어를 그리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안쪽에는 전혀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00부터 다시 조금 추가로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역시나 똑같이 레벨 반복 작업이죠 우선은 이 정도 상태로 설정을 하고 잔머리가 있는 줄 알고 그렸는데 잔머리를 빼고 가져왔더라고요 이 상태를 한번 마모셋으로 넘겨서 저장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볼게요 설정은 그냥 PBR 메탈 러프니스로 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 항목이 많은 거는 제가 테스트한다고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라 지금 지우는 거예요 그냥 기본 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내보내 주시고 마모셋에 세팅되어 있는 곳에 헤어를 적용할 거예요 당연히 제일 먼저 투명도를 위해서 알파 맵을 적용할 거고요 여기서는 알파 채널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널을 A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광택을 위해 러프니스 값을 조절했고 그리고 알베도에도 방금 만들었던 깊이감이 좀 표현된 텍스처를 넣어줬어요 밝기는 나중에 천천히 조절하시면 돼요 모드를 메탈릭에서 스펙으로 바꿨고 저 같은 경우는 알베도 텍스처를 하나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텍스처 좀 절약할 겸 해서 굳이 모든 맵을 다 만들진 않아요 그 다음에 헤어의 광택을 위해서 리플렉션을 어나이스 트로픽으로 바꿨고 여기에 방금 만들었던 디렉션 맵을 넣어주시면 머리카락에 저렇게 링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디렉션 맵이 없더라도 설정은 가능한데 가닥가닥에 대한 정보 값은 아무래도 디렉션 맵이 있는 게 훨씬 더 섬세하겠죠 여기까지 헤어 컬러를 테스트해보는 거고요 광택도 바꿔보면서 느낌이 어떤가 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앞서 만들었던 내용들의 머리카락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레벨 값을 조절해서 알베도나 또는 아까 알베도를 스펙큘러로 써왔기 때문에 그 스펙큘러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레벨을 바꿔보는 중이고요 이렇게 적용을 해볼 거고요 아까는 넣지 않았던 그로스에도 텍스처를 넣어서 보면은 좀 더 가닥가닥이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고 다양한 컬러도 넣어보고요 머리가 어두운 캐릭터였으면은 금방 끝났을 거예요 머리가 밝다 보니까 하얗기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색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나마 손이 좀 많이 가는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레벨 값을 조절해서 적당한 강도를 찾아주고요 확인을 해보고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Zbrush에서 그렸던 폴리페인트 값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냥 껐다 켜서 확인만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만들어진 헤어 텍스처고요 최종적으로 이 맵들을 적용해서 보고 텍스처가 좀 더 빽빽해졌죠 그리고 스펙큘러 역시 좀 더 촘촘해지고 부드러워졌고요 그리고 아까 알베도 맵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거의 레벨 값을 조절해서 스펙큘러와 그로스 세 가지를 다 만든 거예요 굳이 세 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의 밀도가 나오면 괜찮다 싶으면 이제 볼 건데 노말 맵이 없어서인지 머리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앞서 만들었던 맵들 중에서 대비가 좀 있는 녀석을 선택해서 포토샵에 있는 기본 노말 생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료 플러그인인 엑스노말들을 활용해서 저 헤이트처럼 표현되어 있는 텍스처를 노말로 변형을 할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은 바로 노말로 생성이 되고 이렇게 깊이별로 강도가 다른 노말 맵이 겹치지 않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거를 노말로 저장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아주 약간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가닥가닥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나올 거고 결국은 전체적인 퀄리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최종 세팅을 다 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적용한 헤어가 이 헤어고요 물론 시간을 더 드리고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는 있긴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용 리얼타임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